강북에 붙어있었던 땅이라고요? 네, 고향군이었습니다. 잠실은. 아따, 어렵다. 여의도도 고향군이고 어렵다, 어렵다. 여의도도 고향이? 여의도는 거기랑 거리가 뭔데? 그러니까 조선시대의... 조선시대의 고향은 지금 고향이 맞는데 식민지시대 때 고향군이 거의 현재 서울 북부에 대부분을 모자 씌우듯이 씌웠죠. 멀리서 바로 보면 이렇습니다. 이게 아이언리어 플랫폼이에요. 플랫폼? 우리가 열차 기다려야 돼. 서 있는, 올라와. 저렇게 풀이 난 거예요? 예. 아무도 안 쓰니까. 저렇게 풀이 났다면 이제 플랫폼으로 불러야 되는 건 아닌가. 어. 하하... 하하하하... 진짜...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